수지야 너무 심심하지 않아? 집에만 있으니까? 응 나 심심해 뭐 어디 좋은데 없을까? 케이스랑 슬라임 만드는 카페가 있대 거기 한번 가서 놀아보자 진짜?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슬라임도 만들 수 있어? 우리 그러면 거기로 빨리 가보자 고고! 렛츠고! 리틀 조이 퀴즈 케이크 만들어봐라 고고! 오? 우후! 헬로! 마이도 잊어. 로б앤즈 잊어. 삐렀자! 싫어? 하하하하 면노도 커져요 면노도 커져요 계란 아 싫어 어 귀여워 나 케이크 해볼까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도 있어 어딜 가볼까 여기 과자라고 있어 나도 이거 또 불러 나 케이크 짜장동안 케이크 케이크 귀여워 오빠 탈락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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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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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자 내가 갖고 온 거 뭘 얘기하지? 자 생각하고 난 이렇게 할거야 나도 이렇게 할거야 뭐 이렇게 할거야? 수지는 이 큰 걸로 하고 녹짱탈 할거야? 많이 할거야 나는 알겠지? 자 이제 대결하는거야 시작 이 크림글루를 먼저 힘들어? 진짜 이쁘다 우와 너무 힘들어 잘했지? 이거 수지꺼야 이거 수지꺼야 이거 수지꺼 이제 붙이는거야 수지가 응 응 응 알았어 고마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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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붙여야라네 너 아이스크림부터 붙이기 시작할거야 여기 봐봐 어때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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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alley 응 우리 tak 응 응 해요 쉽게 출근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 이거다 거기다가 너무 예쁘다 꾸준히 꾸준히 예쁘게 해야지 썩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 먹고 싶게 생겼어 우리 이제 보여주시다 엄마가 제일 예뻐 이렇게 잡아야 돼 위에 이렇게 잡아야 돼 나 예쁜데 수지꺼 수지꺼 엄마 이따가 많이 슬라임을 했어요 승부하는 중 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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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어! 섞였어요? 네! 이제 마지막을 넣습니다 아니, 열 방을 넣고 섞고 하나 둘 셋 셋!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! 엄마가 저 상해! 아! 엄마가 또 상해! 엄마가 또 여어나! 난 여 Voll Fli 왠사에 모여있어 … 하하 생기셨어 빨간색? 그리고 향은 어떤 향을 넣고 싶어? 딸기, 바닐라, 오렌지, 장미, 체리 바닐라? 아 핑스랑 바닐라 네 현나 현나? 무슨 현나? 하는거요 진짜요? 근데 좀 스포츠가 안됩니다 이제 잡기 힘들어졌지 네 도와줄까요? 이거 잡아 내려갑니다 너무 매우 묻었는데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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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색깔 핑크 색깔이랑 바닐라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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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 stoff 오 이쁘다 우와 예뻐요 너무 예뻐 zwar 잠주도 넣을걸? 네 이거 막 떨어지잖아요 아 예쁘긴 한데 너무 안 난거 아니야? 너무 많이 났어? 응 그 안털이 좋다던데 이런거 넣으면 동그란거 넣으면 소리가 좋아? 아니 여러개 퍼트로 넣어서 그냥 소리가 나 이럴 때는 소리 붙을 때는 예쁜 맘은 다 넣으세요 소리 나나요? 안 나죠? 다시 한번 얼굴이 안될건데 좋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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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마 타마